보급에 내리기 민들레 메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비행기 끝에 내려서 가운데로 날면서 첫번째 보급을 민들레처럼 날아서 먹으러 가는 메타입니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가 떴을 때 비행기 방향으로 날아가지 마시고 같이 날아가면 돼 왜 안들고 뭐야 비행기 꽝이야 보급에 안들고냐 이건 좀 오만데 먹고 있는데 애들이 뻣뜻하고 오면 어떡해 끔찍하네 보급에 내리기 내리기 잘 안네 아 놀래라 아 죽는 줄 알았어 와 눈물 날 뻔했어 오늘 배그 왜이러냐 아 진짜 오늘 너무 배그가 너무 어렵네 아 MK다 아 장전을 하고 사라지 너무 다행이다 낙하설이 끊어지는거는 예상은 못했네 다행이다 아 사람 파밍 나이스 개꿀 파밍 다 해줬다 이거 하나 더운데 이거 보시면 얘만 사라니고 나머지가 다 보시네 어때 MK를 얘랑가 엠프라 MK 들까 했는데 좀 식상해서 좀 특이하게 해보시기도 하다 나 사실 이렇게 달리기 느린 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렇게 들면은 좀 더 긴장감있지 않아 미션 내에서는 좀 멀어질지언정 보시는 분들도 하는 사람도 재밌잖아 아 그렇긴 해 아니 그 5555개가 너무 바쁘고 싶긴 한데 재밌는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먹으면 유튜브가 각도되고 연사분만 싸보면 안돼 여기저기 스티 아 MK연사 괜찮은데? 나무? 이건 좀 그래 이정도 거래 조심하자 MK연사 괜찮.. 아 총알 총알이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에 너무 심한데 여기는 이제 다 차타고 가버려서 나는 차가 없다 이런데 조심해야 돼 한번 조심해야 돼 끝라인 돌 끝라인 나무 끝라인 아니 개피라서 다리한다 아 자기장 왜이래 아니 아 진짜 너무해 난리 난리 아 큰일이다 다리 끝 아래 내가 가려었는데 방이 아 내 뒤 저의 다리 여보 여보season 조심해 조심해! 조심해! 이걸 어떻게 살았노? 이게 산 게 산 게 아니야. 따고 따고 따고! 후... 드디어 살사. 숨 쉬어 숨 쉬어! 세 명 세 명 세 명! 이번 인가! 한 명 봤다. 아주 넓적한 도래가 뒤에 하나 있고. 사실 답이 없네. 제가 이... 잘 쏘긴 한다. 그냥 아물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? 왜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하냐? 그렇지. 저기 있다. 찾았다. 보이지? 나무에. 에탑을 제가... 얘가 에탑을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? 자개장이... 마지막 자개장을 나한테 줬어! 수류탄으로 얘를 잡을까? 나 봤네? 뭐야 뭐야? 수류탄 없네? 장전. 하... 이걸 뛰게다가 둬버렸네? 삥 때면 푸시할 것 같은 애네. 나한테... 아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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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어! 숨 쉬어! 숨 쉬어! 그... 방금 너무 내가 너무 잘했다. 그치? 여기서 봤네. 와... 수류탄 내가 너무 잘 들어갔어! 와... 와... 아... 여기서... 여기서... 그냥 졌다고 생각했어. 근데 이 총알이 20달밖에 없는데... 왼극을 쳤다 이리 싸가지고 봐볼래? 여기서 돌만 맞는 거 같아, 뾰족한 두 발 남아버렸어 어떡해, 총알이 없어 잘했다x2 썸네일 시간 저게도 엘케이트를 탁성해달라고 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